오늘부터 언행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사옵니다. 염소사관이 오늘부터 이 전하의 말을 다 받아 적을 것이옵니다. 아 근데 쟤는 붓도 없이 뭘로 쓰느냐? 전하, 글쎄 닭 장군이 멧돼지 떼에게 당했사옵니다, 전하. 닭 장군이 죽었단 말이냐? 튀겨라, 튀겨라. 당면반 프라이드 만으로 튀겨와라. 튀겨와라, 이렇게 만들면 된다. 전하, 이럴 때가 아니옵니다, 전하. 지금 노구리 장군도 당했습니다, 전하. 끓여와라, 항복만 끓여와라. 됐게. 됐다. 그나저나, 곡식을 지키자, 안 지키고 뭐 했냐? 너희들은 뭐 했냐? 죽고 싶은 게 있냐, 정말. 화를 내시면 아닌데옵니다, 전하. 곡식이 털렸던데 화 안 생겼더냐? 어떻게 화를 안 띄느냐? 전하, 화내지 마시옵소서, 전하. 전하, 화내지 마시옵소서, 전하. 전하, 박수. 전하, 멜론멜롬. 두 분이 좋아지는구나. 그나저나, 두둑놈 그거 잡을 호위무사 앵그리 장군은 언제 오느냐? 야, 나왔어. 야, 왔다. 나왔다. 야, 반갑자. 왕, 나왔어. 왔어, 나왔다. 나왔다, 이 자식아. 너는 오자마자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언제 화를 냈어. 내가 앵그리 보더라. 화가 나 있을 뿐이지. 내가 화가 난 게 아니야, 알았어? 오해하지 마. 이 자식아. 어서 반말이야? 어? 존단 말 안 배웠어? 안 배웠다. 이 자식아. 너 나한테 뭐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의를 갖췄잖아, 이 자식아. 너한테 한 손으로 확실해, 아까 얘한테 두 손으로 했잖아, 왕한테는. 내가 안 그랬어? 그래, 그랬다. 그랬잖아? 그랬다. 왜 너만 난리야?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돼 있어, 태어났을 때부터! 알아들었어? 이 자식이가! 누가 봐도 지금 네가 화를 내고 있잖아! 내가 화냈어? 화냈어? 안 됐다니 왜 너만 난리야, 이씨! 미치겠네. 너 엄마, 너 왜 늦게 왔어? 늦잠 잤다! 아, 나 미치겠네. 왜 늦잠 잤어, 왜? 일찍 일어난 새가! 하도 사냥꾼들한테 빨리 죽어갖고! 하도 사냥꾼들한테 빨리 죽어갖고! 미치겠네. 미치겠네. 이 자식아! 이걸...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인마! 자랑이다! 살아왔으니까 자랑이지! 내가 뒤졌으면 좋겠어! 이 자식아, 왜 아까부터 눈을 부릅뜨고! 웃겨, 인마! 언제 웃었어! 안 웃었어! 이 자식아, 이거! 나래를 지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안 한 것 같아! 오다 역적 하나 잡아왔어, 역적! 역적을 잡았어? 역적 택구아! 이 역적 자식, 이거! 이 자는 법 없이도 사는 은혜 갚은 까치 아니더냐? 은혜는 갚긴 개풀, 역적이지, 이게! 너, 네가 그 부르는 노래 불러봐.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 이래요 왕보다 설을 일찍 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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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떠나냐, 왜? 왜 이렇게 화를 내? 화 안 냈다, 왜? 어? 화낸 새... 너만 난리야, 씨! 무거운 장면을... 화를 났다고... 올라, 이런 새야, 올라, 씨! 그만해놔. 야, 너는 호위무사가 돼서 도둑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안 잡은 거 같아? 뭐? 도둑도 잡았어! 도둑 잡았어? 도둑 대꾸아! 어이... 어이? 어이... 아니, 이렇게 삐쩍 굴아가지고... 너는 뭐 운동물이냐? 저는 돼지이옵니다. 저는 진짜 돼지가 맞싸웁니다. 헌데 겨울이라 먹을 것도 없고 몇 날, 며칠을 굶다 보니 이렇게 삐쩍 말랐습니다. 아이고, 어쩌래... 제발 저에게 먹을 것 좀 주십쇼. 아이고, 안타깝도다. 이거 어떻게 아니냐? 안타까운데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해결할게! 여봐라! 군발의 고깐을 열어서 음식을 최대 갖고 와라! 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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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놓고 가라! 놓고 가라! 놓고 가라! 여기다! 놓고 가라! 그래! 그럼 저년이만... 잠깐! 보안이 좀 안쓰러운 것 같은데... 이 녹차나 한 잔 먹고 가라! 녹차요? 어휴... 고맙사옵니다! 다 이유가 있느니라! 와인도 한 잔 먹고 가라! 와인? 아휴... 아휴 와인이요? 저에게 왜 이런 걸 다... 다 이유가 있느니라! 아휴... 한 잔 쭉 먹어라! 못 싸웁니다! 떠는 것 같은데... 벼칩 좀 덮어줘라! 벼칩이요? 벼칩 덮어줘라! 벼칩 덮어줘라! 아 추워 보인다! 덮어라! 뒤에 가면은... 따뜻하게 저기... 불파... 아니 저기... 안방이 있거든! 잠깐 누웠다 와라! 그래! 골고루 돌아가면서 누워야 된다! 맛있게 보자! 네! 하나로바트 가서 모둠쌈을 싸워라! 응? 오늘은 와인 삼겹살이게! 그래! 아하... 자아... 왜... 이 모든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옵니다! 잘했지 내가! 염소사관! 오늘의 모든 이야기들 적었는가? 네에에에에에... 한번 읊어보게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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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소리하고 잖말을까? 아휴... 아휴... 다려와라. 다려와라. 염두전골이다. 오늘은 와인 삼겹살. 염두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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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החồng. 염두전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